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뉴 유저 리워드 이거 항상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빙엑스를 놓치고 있다면 무조건 이번에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여러가지 거래소 중에 가장 투명하게 지급을 하고요. 여태 거래소 중에서 정말 우직하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혜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발렌타인데이 이런 이벤트도 하는데 이것도 참여해 보시는데 일단 여러분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민증여금 면허증으로 3개정만 들어서 가입했는데 3개 다 증정금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막힐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무조건 하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해자 1천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비닉스 전원 100달러 에어드랍이긴 한데 사실 300달러 에어드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가족이 나 혼자 300달러 벌었잖아. 그러면 3, 4, 100, 1200, 1200달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민증 하나로만 인증됐었는데 이제 이게 여권 지금 이렇게 까지 가능하게 여권이랑 운전면허증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거래소보다 여러분들 무조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좀 뭐랄까 더 또한 그렇고 이 거래소에 가입하면 진짜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열중님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선물 처음 해봤는데 이거 현금가 가능한가 해서 이분도 100달러 받아가지고 300달러 만들어서 바로 200달러 출금했습니다. 여러분들 100달러는요. 여러분들이 버신 돈이 만약에 300달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100달러로 300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달러는 증정금이시죠? 그러면 200달러가 출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 100달러로 1000달러 받으신 분도 계세요. 사람들 대박입니다. 등장금으로 10만원으로 7만원 벌었네요. 리더님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10만원으로 7만원 본 게 어떻게 보면은 뭐지 이럴텐데 10만원 그러니까 100달러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7만원을 출금한 거죠. 안녕하세요. 열중님 덕에 100달러 받아서 100달러 출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중님 덕분에 증거금 받은 걸로 300불 만들었습니다. 열중님 덕분에 C도 5만% 달성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 장난 아니었어요. 대박이죠. 35불에서 1000불 그래서 뭐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지금 AMX 거래소에 이분도 200달러도 들어와 있었고 뭐 이런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벌어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봐주세요.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우미대스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였습니다.